더 준비를 했는데요. 2012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. 올 한 해를 되돌아본다면 어떨까요? 네. 유튜브는 2012년을 이렇게 정리했다고 합니다. 함께 보시죠. 궁금해요. 어? 이분들은 누군가요? 누구죠? 5명이 한 기타를 연주하는 밴드. 바로 워크 오브 디 어스 아닌가요?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들었던 노래를 연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이때 싸이가 등장을 합니다. 네. 이들이 연주한 노래는 바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인데요. 유튜브 10억 뷰를 돌파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올 한 해 유튜브를 되돌아보는 리와인드 유튜브 스타일 2012 동영상을 음악으로 선정이 되었네요. 보시면 친근한 얼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. 오바마 대통령과 똑같은 알파켓부터요. 올 한 해 유튜브를 뜨겁게 달갔던 인기 스타들이 총 출동을 했는데요. 익숙한 얼굴들 많이 보이시죠? 네. 천재 인디 감독 프레지 W, 또 배우 펠리시아 데이, 그리고 2012 유튜브에서 히트를 친 대박 상품 어노잉 오렌지까지 곧 등장을 합니다. 그리고 2012 유튜브에서 히트를 친 어노잉 오렌지까지 등장을 했는데요. 통 20팀이 넘는 가수들이 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의 노래에 맞춰서 유튜브 스타일을 꾸며주었네요. 이 동영상은 현재 조회수 5천만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인기가 대단하셨어요. 올 한 해 인기 유튜브 스타들이 총 출동한 거잖아요. 또 무엇보다 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리와인드 동영상을 주인공을 했다는 게 정말 한국인으로서 뿌듯합니다. 이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